오늘 주의 주의가 민회 청립과학기 공무원과의 의심스러운 작용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회 기념은 관련 공무원이 규정이나 어떤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이게 특이군요. 밤새 20만큼 8시간까지 회식자리가 이어졌다면 다음 날 주의가 가능성 잠재 회식시겠습니다. 지금 창문에 와서 가깝게 보고 있어. 거의 인질범. 이제 숙취운전자들도 민주단속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 언제 공전대를 잡아야 할까? 소주 혹은 맥주 기자를 마셨을 경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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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s